오늘 출근 시간에 부산에 있는 한 터널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.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던 30대가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게 화제를 이어진 겁니다. KNN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출근 시간, 부산 수영터널 안으로 차들이 밀려듭니다. 터널 출구 쪽에 멈춰선 차량 한 대에서는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. 당황한 운전자가 터널 안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꺼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. 오늘 오전 7시 15분쯤 30대 A 씨가 몰던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.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재 발생 20분 만에 진화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. 하지만 불에 탄 차량을 치우고 통행이 재개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습니다. 불이 난 수영터널은 길이가 1km가 안 돼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입니다. 현장 대응이 늦어졌으면 운전자들의 유도가스 흡입 등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추돌사고를 낸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. 전날 지인이랑 같이 술을 마시고 출근하다가 숙취운전이죠.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 이태훈입니다.